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네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여러분들 공부시간 요즘 부족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치? 네 지금까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담은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적 훨씬 여러분이 세웠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알죠? 선생님 믿고 같이 갑시다 네 Treasure Out of Trash 제목 되게 거창하죠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보물 이런 얘기예요 그쵸? 봅시다 소제목은요 New Trends of Urban Renewal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그래서 도시 재생의 새로운 경향 이런 얘기예요 도시 재생의 새로운 경향 그러면 최소 두 가지 정보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첫 번째 옛날에는 우리가 도시를 재생한 대면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르게 이런 게 나와줘야 돼 그치? 왜? 새로운 경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 도시를 재생한다 우리 한양이라는 이 서울이라는 이 녀석이 옛날 조선시대부터 도읍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저쪽 사대문 근처 가면 야 진짜 100년 된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 보기 안 좋은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 재생 어떻게 했지? 그래 불도조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세웠었고 우리가 뭐라 그랬지? 재개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마을을 무슨 마을이라고 그래? 뉴타운이라 불렀잖아 지금은 그 뉴타운도 그렇죠 한 십몇 년씩 돼가지고 뉴라는 말이 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옛날에는 다 부수고 다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리자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올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 문법적으로 어려운 거 오늘 배우지 않는다? 정말이야? 이제까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문법적 구조 나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전까지 요 전이나 전전까지 했던 문제들보다는 단어가 어휘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단어에 주눅들지만 않으면 모의고사 대비할 때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선생님이 약속합니다 알겠죠? 근데 내용 자체가 조금 따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내가 따분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치? 졸려하지 말고 여러분 펜 확 들고 필기할 준비하면서 수업을 들어주길 바라 이제 진짜 시작해볼게 가자 좋았어 Like any living organism cities eventually grow old and tired 당연한 소리죠 여기 있는 like는 동사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뭐 뭐처럼 이렇게 해볼게 living 어떠한 living 살아있는 organism 생명체 유기체 똑같은 말이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들처럼 말이야 야 도시라는 친구들도 eventually 결국에는 말이야 결국에는 말이야 grow old 잠깐만 성장한다 하지마요 이 grow old 위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old하게 변한다 tired 피곤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해 도시도 오래 있다 보면 낡아 그리고 지쳐 지친다고 계속 가요 die cannot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cannot be left 남겨져선 안 돼 to die 죽도록 즉 다시 갑니다 얘들이 be left 여기서 먼저 처리해줘야 돼요 남겨지다라고 알겠지 왜 leave 아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볼까 leav 이 친구는 어떤 상태로 누군가를 두고 떠나다 이런 뜻이잖아 만약 이 동사를 선생님이 be left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바꿨어 그럼 여기서 해석을 잘해줘야 돼 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 얘 얘 남겨지다지 그치?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남겨지다 여기 뒤에 선생님이 토보정사 붙였어요 그러면 어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요게 지금 능수능란하게 돼야 돼 어우 혀가 덜 풀렸어 지금 그냥 능수능란하게 돼야 돼 좀 추하다 그치? 미안해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도시는 죽도록 남겨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constant effort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져야 돼 그치? 아니면 만들어야 돼 둘 중에 뭐 선택해야 돼? 노력이 주어야 잠깐만 노력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은 되어지는 거야 그치? 요거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노력이 안다면 봐 또 수동태가 나오잖아 아까는 도시가 수동태로 썼지 이번에는 노력이 수동태로 쓰이는 거야 왜?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사물이 주어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적 형식이 수동태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effort 노력이 끊임없는 노력이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 돼 뭐하도록? to breathe 야 잠깐만 요거 이 빼면 있잖아 이 빠지면 breath 숨 호흡이라는 명사가 되고 이를 붙이면 breathe 이렇게 쉽게 발음할 수 있어 그쵸? 그래서 breathe는 후 하고 불어넣다는데 무엇을? alive 생명을 어디에? 그 낡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노력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말이겠죠? 됐죠? 생명을 어디? 이 댐 누구야? 도시지 됐어? 갔나? new buildings must be constructed 맞아 새로운 건물도 지어야 돼 지어져야 돼 맞아 지어져야지 그래서 또 수동이야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낡은 인프라 스트럭춰도 인프라고 스트럭처 선생님이 한번 끌어볼까? 인프라라는 건 아래고 스트럭처는 구조물이야 우리 사회 활동 전반에 아래 깔려서 얘들을 도와주는 시설들 무슨 시설이라 그래? 그 도로 항만철도 같은 시설 그치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요즘엔 보통 기반 시설이란 말 자체도 불편하니까 다 인프라라는 말로 바꿔서 마치 외래어처럼 쓰이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인프라라고 할 거야 알겠지? 좋았어 이런 낡은 인프라도 should be 못 해야 돼? repaired 수리되어야 하고 should be replaced 교체되어야만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봐라 여기 난 비동사가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생략 구분인 거야 내가 좀 전에 should be라고 했는데 여기는 must be가 나와 있으니까 must로 내가 고쳐볼게 여기는 must be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너 프린트에 요 대목에 별표 한번 해주고 must be가 생략된 구분이에요 라고 표시 한번 해주길 바라 되겠니? 그렇잖아 이거 두 번 쓰면 초등학생 같아서 생략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가보자 if not 그렇지 않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new buildings가 are not constructed 건설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infrastructure가 are not replaced or repaired 수리되거나 교체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야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는다면 old city area에서 낡은 도시의 지역들이 will come to 어디로 가게 돼? ruin 야 루인은 폐허라는 말이야 아무도 살지 않는 곳 폐허로 가버릴 거야 아직 폐허가 되어버릴 거야 라는 얘기야 첫 대목 어렵지 않았지? 넘어가자 볼게 천천히 해석해봐 해석이 되니?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cannot be stressed 여기만 직역해볼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될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동사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다 스트레스는 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도 있지만 뭔가를 강하게 발음하다 강조하다 이 뜻이 있어 그죠? 강조하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강조될 수 없다가 돼 근데 이상하지 않아? 도시 재생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없다 요지랑 안 맞는 말이야 그래서 뒤에를 살펴봤더니 아차 enough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충분히 강조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 더 하면 당신이 백번 천번 만번 강조해도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 더 강조해야 돼 그래서 얘는 아주 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없다? 지나침이 없다라고 의역해주는 거야 이 표현은 좀 잘 알아둬야 돼 cannot enough 저기 뒤에 다른 파트에서 한번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꼭 외워 그러나 in fact 사실은 말이야 most cities 대부분의 도시는 find 잠깐 도시가 어디 가서 발견하진 않겠지 그지? find 뒤에 이렇게 목적어도 있고 형용사로 된 보어도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더라? 목적어를 보어라 알다 목적어를 보어라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지? find? 좋아 대부분의 도시는 생각해요 아 그거 참 tricky 까다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그게 뭐지? 어 맞아 여기 쓰임 밑줄 쳐놨지 그지? 여기서 말하는 it은 뒤에 있는 to deal with issue 이 문제 도시 재생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걸 아 까다롭게 생각해요 아 너무 어려워 그치 왜? 여기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지? 어 오케이 좋았어 이걸 무슨 목적어라 그래? 가짜 목적어라 그러지? 까목 어 그치? 이 친구를 뭐라 그래? 어 너가 진짜 뜻을 갖고 있구나 진목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좋았어 잠깐 이거 지우면 돼 안 돼? 어 지우면 틀려 이거 대수로 바꾸면 돼 안 돼? 어 바꾸면 틀려 얘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둬야 돼 아래로 가보자 what to do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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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what to 부정사 딱 본 순간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거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우물쭈물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한 번에 가자 what to do는 무엇을 할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랄지란 말이야 뭐랄지 with 뭐에 있어서 the run down part of a city 여러분 추측해보자 도시의 run down한 part 지역이야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도시에서 잘 나가는 지역이야 아니면 후퇴되고 망가진 지역이야 그치 후퇴되고 망가진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run down이니까 여기서 황폐한 이렇게 해석해볼게요 황폐화대 혹은 황폐한 망가진이죠 아래로 굴러간다는 얘기니까 도시의 황폐한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할지는 봐 동사 나오잖아요 그치?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잘 봐야 돼 주어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생기면 네모진 파트가 전체가 주어가 되고 이 친구가 동사가 돼 주어가 지금 몇 덩어리야? 딱 하나의 긴 네모 덩어리지 그러니까 주어는 3인칭 단수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동사에는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는 거지 됐지? 이거 아주 기초 중에 기초에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오늘 근데 뭘 해야 될지 이 생각이 generate 발생시키는 거죠 heated debate 야 열띤이라는 말 있잖아 열띤 열띤 이거 heated이야 hitting이라는 말 하면 안 돼 hitting은 가열이라는 뜻이야 달라 열띤 논쟁을 일으켜요 among 누구 사이에 당연히 interested party 사이에겠지 여기서도 이 단어도 하나의 고정된 명사예요 interested party party는 당사자들이란 말이야 그치? 왜 파트냐면 이쪽 사람들 이쪽 사람들 이쪽 사람들 그쵸? 당사자들이야 이 파티인데 어떤 파티야 interested 즉 어떤 사안에 특별한 흥미나 특별한 나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야 왜? interest가 흥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쩐 이익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 줄여서 그냥 이해 당사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좀 있다가 누군지 자세하게 나와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계속 가보자 from local government 여기 나오잖아 그쵸? from a에서 from to 그쵸? to 이렇게 to가 총 두 번 나오나요 그쵸? from a에서 to b에서 to c까지 들어보셨죠? 그쵸? 계속 볼게 지역정부에서부터 여기서 지역정부라는 건 서울정부 부산정부 대전정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쵸? 지자체 정부를 얘기하는 거야 지역정부에서부터 private property owner 개인 재산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property는 어 천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걸 거야 부동산 소유자에서부터 어 conservationist 보존주의자에서부터 보존주의자는 이 땅은 건드리지 맙시다 라는 사람이고 to 어디까지 real estate developer real estate는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회사들이죠 그쵸? 까지 걸쳐서 this used city district this used는 사용되지 않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란 말이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거의 뭐 망한 그런 도시의 district 구역이 are highly fought over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are highly fought over 네모 쳐놨잖아 선생님이 이거 지금 해석이 돼? 이거 싸우다 라고 해야 돼? 다툼이 되다 라고 해야 돼? 주어가 누구였지? 주어가 누구였지? 도시에 사용되지 않는 구역이 주어야 그 주어는 싸우니? 아니면 다투어지니? 생각했지? 보자 이 층을 이렇게 한번 볼게 원래 이럴 수 있잖아 앞에 나와 있는 정부 그죠? 정부의 지자체랑 땅 주인 개발업자 보존주의자인 네 마리 이해 당사자가 있었잖아 근데 이 녀석들이 말이야 highly 상당히 fight 싸워 over 여기서 over는 무얼을 두고 싸운다는 얘기야 어디 위에서 싸우니까 this used city district 사용되지 않는 도시구역 즉 몰락한 도시구역을 두고 서로 다툰단 말이야 야 그러면 생각해봐 몰락한 도시구역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나를 두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지 내가 이 친구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당연히 동사는 싸우다 그대로 못 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아 thoughts other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요것도 잠깐 필기를 해두고 넘어가자 알겠죠? 요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필기하실 때는 좋았어 갑니다 a whole new start for the city was once a popular solution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얘기에요 whole 전체 새로운 시작이에요 완전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거죠 for city 도시에 있어서 이게요 was 옛날에는요 한때 once 한때 popular 인기있는 해법이긴 했어요 a lot of brown down urban area 많은 황폐화된 그런 도시에 지역들이 were 잘 봐야돼 또 스톡태야 entirely 전적으로 전체가 여러분 wipe out은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쓸려나가다라고 스톡태에서 어째 지금 전적으로 다 쓸려나가 버렸어요 in favor of 요 단어 꼭 외워 in favor of은 어디에 무엇을 더 선호하여 다른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해 혹은 어디에 찬성하여 이렇게 되지? 맞니? 어구 외워야 돼 알겠죠? massive redevelopment 야 massive라는 건 작은 게 아니야 거대야 거대 집단 redevelopment 재개발이죠 다시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무슨 수백 채씩 올리는 거죠 그치? 아까 선생님이 모두의 얘기했던 재개발 우리 서울시의 재개발 같은 거지 그치? 뉴타운 건설 그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그 지역 자체가 쓸려나가 버렸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대시 나오니까 어떻게 우리 배운대로 해 묶어 그치? 요렇게 그런데 그게 말이야 admit the demands of the modern city 현대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곤 했었지 이런 얘기죠 요렇게 되시겠어요? 얘가 동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 거야 별거 아니야 계속한다 4 그럼 뭐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housing 일단은 주거 사람들이 살집 만들어준다는 거고 transfer 교통 전철역도 같이 놔주는 거고 office 사무실이나 상업적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줬었지 옛날엔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old buildings were torn down 낡은 건물은 전부 torn down 됐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t-o-r-n torn이라는 친구는 t-e-a-r 눈물 그 티어가 아니라 이건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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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부수다라는 말이야 이 친구의 수동형이야 됐니? 낡은 건물들은 부서졌어요 그리고 were soon replaced 곧 교체됩니다 with bright 밟고 샤이닝 번쩍번쩍번쩍번쩍한 건물들로 다 칼바꿈 대척 근데 이게 좋다고 나쁘다고 이거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할 거야 왜? 봐봐 니가 불도저로 싹 밀어버렸잖아 지금 요거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스토리처럼 얘기하냐면 순서나 문장 넣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갑니다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to 어디에 대한 urban renewal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런 방식은 조동사 have pp가 나왔어 그죠? 뭐뭐 했을 것이다 뭐를 추측하고 있어? 옛날 옛적 과거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이 시점에서 요거 헷갈리는 사람도 몇 명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헷갈리지 말자 알겠지 좋아 may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접근방법은요 may have been fast 빨랐을 수는 있어요 effective 효과적이고 profitable 순이득을 남기는 그죠? 이익이 되는 걸 수는 있었어 그러나 the true case 진정한 대가죠 진정한 대가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잃었는지 이거야 그치? 진정한 대가는 ignored 무시됐습니다 그럼 이 뒤엔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알겠지? 여기 봐봐 the historical traces 역사적 trace 흔적들이 누구의 city space 도시 공간에 역사적 흔적들 있잖아 그죠? 우리 선조의 선조의 선조가 살던 그런게 war forever erased 영원히 지워져버렸어요 그리고 registered with limited means 잠깐만 limited는 제한된 이고 means는 내가 먼저 얘기할게 여기서 수단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재산 머니야 머니 내가 가진 전체 돈 제한된 돈 즉 쩐이 많이 없는 원래 살던 거주민들은 war driven 잘 봐라 이거 드라이브 아니에요 지금 수동태 얘기를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그쵸? 드라이브 누구를 어디로 몰고 가다는 얘기죠 차를 몰든 사람을 몰든 양떼를 몰든 몰고 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양떼 입장에선 차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될 수 있어 가끔은 드리븐 그쵸? 누구에게 끌려가다 그쵸? 어디로 내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좀 슬프지만 그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다시 그러면 거주민들은요 돈이 많이 없는 거주민들은요 war driven 내몰렸어요 그쵸? from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그들의 집 어디 있던 새롭게 재개발된 동네 네이버후드는 동네야 즉 재개발되는 동네에 있던 나의 원래 집으로부터 밖으로 내몰려 나가서 내쫓겼다는 얘기 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작은 코딱지만 한 집을 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업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재개발해줄게 너 요 땅에 아파트 새 거 올려줄게 멋진 거 아주 편한 세상 뭐 이런 아파트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만들어줄게 했는데 조건이 있어 네가 3억 더 내면 해줄게 3억이 어디 있어 3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치? 불도저로 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치? 요기 뭐야? 이런 불도저식의 도시 재개발의 단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대안적인 새로운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쉽지? 좋아 야 민지라는 녀석 궁금할 수 있어 이거 한번 써봐 원래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돈이나 재력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쉽지? 간다 야 이거 나오면 조금 뒤통수 맞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봐봐 disregard 라는 말이 있잖아 disregard 라는 말이 어? 무시하다 라고 동사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동사로 쓴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만약에 동사면 이게 주어 동사관계면 이게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겠지 그치? 여기서는 무치라는 명사로 쓰인 거다 명사니까 여기는 뭐야 비커즈 오브 전치사 이렇게 가야 돼 비커즈만 달랑 있으면 틀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무시했다 이러면 안 돼 이러한 무시라고 해석해야 돼 뭐에 대한 무시? Human aspect 인간적 측면에 대한 무시 때문에 New perspective 새로운 perspective 관점 이 단어 다 외워야 돼요 새로운 관점 To look at urban renewal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Are being brought 잠깐만요 동사 길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천천히 보세요 비동사에 ing 붙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진행 와 뭐뭐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b에다가 얘도 b잖아 ing가 붙었지만 동사에 과거 분사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p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 bpp 어 수동이구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 되고 있다 되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해봐 직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간다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are being brought into bring은 가지고 오는 거란 얘기지 누구를 가지고 오다인데 여기서는 관점이 into focus 그렇죠? 우리의 집중 우리의 초점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더 창의적이고 더 community friendly 공동체 친화적이고 사람을 아낀다는 뜻이지 그리고 better 더 나은 거야 뭐하는 데 있어서 preserving cities architectural heritage 도시의 건축적 heritage 이 단어도 좀 어렵죠 유산 그러니까 지은 지 250년 정도 된 한옥 건물을 함부로 막 해치면 안 된단 말이야 저기 북촌에 있는 그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아 거기에 한옥 건물을 내가 고쳐서 쓸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준대 하하 불편해요 갑니다 연습하자 연습 practice makes perfect 하잖아 그지? 연습이 여러분의 완벽을 만들어준대 갑니다 볼게요 이 단락의 제목을 바르게 영작하자 아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이나 프린트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파트 영작 한번 해볼게요 stop 해놓고 하는 거야 스탑했지? 본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대규모 도시 재건축의 한계점 그리고 그 대안의 필요성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이 대목은 주제 제목 요지를 찾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있어 선생님 제가요 영어로 여기 있는 주제목 요지를 어떻게 영작을 해요 있어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깨알 같은 글씨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손으로 몇 번씩 써봐요 물론 학교 시험 문제의 보기로 제시되는 단어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녀석들을 연습하다 보면 자기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가보자 아래 문장을 완성합니다 멈춰놓고 해보고 나는 바로 답을 주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 요거야 알겠지? 같이 훈련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친구 볼게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X 쳐놨잖아 그치 여러분 요거 X 친 거 여러분이 바르게 한번 잡아볼래? 잡았니? 한번 해볼게 이해 당사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interesting 하면 안 되고요 interested 라고 해야 돼 interested 어디에 관심이나 어디에 이해관계가 끼어 있는 사람들 interested 꼭 외워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포트 아까 내가 수동태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아주 많이 상당히 열띠게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이라는 말은 진짜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가 다 있지만 얘는 진짜 높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말고 아주 상당히 엄청나게 혹은 좋게 라는 말로 쓰일 때는 여러분들 하이에다가 여러분 ly를 꼭 붙여줘야 돼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뭡니까 야 선생님 정말 착하죠 여러분이 단어 그냥 주면 못 찾을까봐 앞글자를 줬어 이니셜을 줬어 찾아봐 찾았니 오케이 여기는 favor of in favor of 는 무엇을 더 선호하여 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어 그쵸 건물이 박살나다 그쵸 tear down의 과거분사형 torn down 이렇게 했겠지 그쵸 됐죠 이것도 해봐요 because of this blank 그치 이거 뭐야 빨리해 했니 disregard 무시 인간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바라보는 시점 관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사는 heritage가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해서 첫 파트는 끝 좋아 감사합니다